오늘도 생일까요? 오빠가 얼마나 더 이상해! 사랑해! 오빠가 더 이상해! 오빠가 더 이상해! 마지막! 안녕! 오빠! 와 잘생겼다! 셀리스트 스포 더해줘! 포토페이지는 곳 그대로 갈거야 추가로 더 뭐 안해? 그것만 외우면 돼? 오빠 나 부락 간다 오빠 야 대박이다 살쪄이고 괜찮아 좀 쪄도 돼 오빠는 쪄도 돼 코드 이런거 취해줘 바디 이쁘니까 왜 아까전엔 올라가고 난리하셨나 이렇게 했잖아 일어나 왜 잘만하네 오빠 우리 아까전에 노래 불렀다고 우리 밖에서 노래 없었을 때 불렀어 재진 오빠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고마워 잘생겼다 진짜 미지마스 잘가 미지마스 잘가 미지마스 잘가 미지마스 잘가 미지마스 잘가 잘가 나한테 번호가 맞지? 이거 좀 넘어가? 그러니까 왜 너무 안할거야? 이걸 넘어가? 내가 잘가 하자 배가 존다 이거 뭐야? 잘가 해줄거지? 상봉선대대대대 나 오늘 한 3초로 잘가 잘가 패스 떼보자 아 이재진 사랑해 재진이 뭐야 잘가 잘가 해먹기 재진이